저희가 되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2시간밖에 연습 못했어요 오늘 연습했어요 다음에는 더 완벽하게 네 이 곡은 아 이 곡도 많이 연습을 못해서 좀 불안했는데 저 혼자 솔로곡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레디퀴의 달리 마녀복입니다 네 튜닝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멘트를 좀 해주세요 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 마녀복이 진짜 많아 되게 두 시간이지만 되게 열심히 이것만 했잖아요 열심히 하셨거든요 아 아쉬워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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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아 어떡해 잘하면 어떻게 해요 아직은 없네 아니 언니가 노래 부르면 같이 박수 쳐주실 거죠 네 박수 다 쳐주세요 저희는 박수 저 되게 짧게 할 거예요 네 네 좋아요 노래 네 좋아요 노래 네 좋아요 노래 오늘 다 어리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 가족분들끼리 오셨나요 네 아 진짜요? 추석이라서 오셨나요? 연휴라서 놀러 오셨나봐요 다들 근데 거의 연휴 마지막 날이면 집에 막 돌아가시고 그러다 바쁘시잖아요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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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러 나가지 않나요? 그치 거의 다시 동네에 돌아와서 집에서 집에서 안 갔어요? 아이고 어떡해 안 가셨구나 어떡해 여기는 분명히 우리를 보러 오신 분들 꿈이 아니라 프리츠 그냥 지나가시다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면 그죠 저희 이름 기억나세요? 프리츠 오 프리츠입니다 예쁜 나은 예쁜 나은 프리츠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요? 네 시작한다 시작한다 네 그럼 아직 걱정된다 화이팅 이제 그럼 시작하도록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보대장 어디가 준 상이에요? 어디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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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쪽으로 서고 있는 거 벽 보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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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제가 여기 왔어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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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라 파이팅 못 한다고 놀리시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.